내 귀엔 다르게 들리던데 뭐 얘가 무슨 제 키야 제 키는 뭐 이런거 아닌데 어 ck 가 무슨 소리 나요 크야 키야 ck 가 키 소리 나냐 ck 가 키 소리 나면 제 키겠지 하지만 ck 는 크야 그럼 잭 잭 어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소리내요 아 탈 OMEBODY Pin RO 털 오케이 그럼 얘는 무슨 소리 대고 있어 Tran 그럼 A가 뭐 되 에 대니저읍 에져 원소리 뜻을 바로바로 얘기해 줘 읽자마자 뜻을 얘기하지 그럼 얘가 무슨 소리되고있어? R 그래서 TURN OK. 그럼 얘는 무슨 소리 되고있어? LEN 그럼 A가 뭐지? A 되죠. A, R, O, G, A. 뭔 소리? 뜻을 바로바로 얘기해줘. 읽자마자 뜻을 얘기해야지. HALLOWEEN 때 쓰는 곡이죠. 다음 읽고 뜻 뜻 말해줘야지. 생각해봤나? 핑크? OK. 바로 얘기해줘. 뭘 이렇게 하찮고 해줘. OK. 이름과 틀린 줄 알았어요? OK. 그래서 얘가 뭐가 됐어요? 핑크? 핑크. 그럼 이름 뭐대요? 핑크. 이름 뭐댔어요? 핑크. OK. 계속해서 FOR FUD. 재미로. WHERE. 입다. EA는? N. 그래야지 우랑 합쳐서 WHERE 하고 EAR 되죠. WHERE. OK. WHERE GLASSES 한번 볼까? 영어 글랫스 안경을 입다 안경을 쓴다 이 말이 있잖아 안경을 입다라고 한국 사람이 누가 말해 안경을 쓴다 웰 슈즈 하면 슈즈 몰라? 슈즈 몰라? 슈즈 처음 들어봐? 신발 아니야 슈즈? 어 신발을 신다 신발을 신다 웰 싹스 싹스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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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만 하는데 어제서 옥시 옥시 땡스 라고 양말 양말 모르는 단어가 아주 많다 그치? 양말을 신다 웰 싹스 신발을 신다 웰 슈즈 안경을 낀다 웰 글랫스 지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 together 함께 그러면 얘가 뭐 됐어요?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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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 중에 DUE 얘는 O하고 R together 뜻은 함께 라 있죠 그 다음 DRAKET 뜻은 JKEY시고요 A는 CK는 KINIA B는 E 그래서 AKEY OK 지금은 JAKET 아니고 AKEY 이러니까 JAKET OK 계속 JUICE U는 U I는 아무 소리 안 나지 C는 왜 그 대답 안해 C는 SK 주겠스 그러니까 이러니까 JUICE JUICE가 아니고 JUICE OK 그래서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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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N 재미 ZEN FUN ZEN FUN What ZEN JAKET 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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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러니까 인 됐고 그 다음에 oi는 모르겠다고 요야? 인조 이래 oi잖아 oi 그래 여기 j를 안했으니까 그래서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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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arty enjoy the party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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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joy the music 음악을 즐긴다 enjoy 캠핑 okay color 색깔 색깔 o는 o o는 o o 그래서 color or no join 가입하다 함께한다 같이한다 가입한다는데 이거 가입하면 같이 할 거 아니야 같이 하다 같이 하다야 뭐에요 그래서 help help 돕다 돕다 help me 한 모양 누구를 나를 help 해도 있습니까 me 나를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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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e 우리는 우리는 e e o over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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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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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이렇게 하니까 벌. O까지 오니까 over. 점퍼. 그렇지. 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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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R 또 있다. ER이 뭐되지? R 점프, 점프 뭔지 알겠는데 ER이 있다고 점프 점프는 줄 때 있는 거 얘는? Rout 뜻은? 줄 그래서 점프 러우프가 뭐해? 점프 러우프 줄넘기 하다 라니까 점프가 하다시니까 점프 러우프도 하다시 그다음 점프 점프 러우프 줄넘기 하다 줄넘기 하다 그 다음 with 위치가 아니고요 with 누구누구 누구누구와 함께 오케이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고맙습니다